순진한 얼굴의 방탄음새 순진한 얼굴의 방탄음새? 제 별명이 확실합니다 바랄 수 있다면 아미고 후비고 아니고 아미고 사과 같은 네 얼굴 예쁘기도 하구나 청정장 하루 위 미 조유한 거 해주세요 이 바보야 아버지 부은 것 같은데? 이게 제가 그날 때로 누구였어? 여기 온 스프러가 갑자기 사이즈 자기, 다 놀랐어? 형은 한 번 8살 네 사장님, 안녕하세요 오늘 아미고티비 왔는데 기운이 어떻게 해요? 저게 아미고티비 재밌게 봤는데 오게 돼서 즐겁게 신나고 재밌게 즐겁게 놀다가 가겠습니다 오늘은 재밌게 봐 오늘 아미고TV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께 어떻게 좋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? 네, 오늘 저희의 아주 밝고 우쾌한 모습 보여주셨을 것 같아요. 오케이, 알았어. 저희는 뭐예요? 누구? 누구세요? 아, 성실이 형 너무 예뻐요. 누구신지 혹시? 성실이 형 장난치고 이렇게 붙어오게 해주세요. 초면에 이름이 예의가 아니신 것 같네요. 다음 주에 만나요.